소개의 무대에서 다시 한 번 또 큰 규모의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말에 없으시다면은 그곳에서 멋진 음악을 즐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가수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7시 30분 정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무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유랑하는 집시의 성실에서 전역적인 행보 그리고 탈색하는 돈나무가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태어나 성인들의 삶을 잡은 여러 나라의 인도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는 또 특혜성 무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태어나 힘으로 음악을 작동력으로 하는 오르겔과 함께 또 독일어로 춤을 추다. 탕치라고 하죠. 이 오르겔과 탕치의 이름 합성어로 해서 오르겔 탕치의 마지막 무대가 마련이 되어있거든요. 세상의 모든 음악을 유랑하면서 우리 옆에 동조나는 삶의 희망이라고 보여주고 그 멋진 무대 역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또 나와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문화에 쓰이는 호흡박란 오늘의 또 마지막 무대에 같이 통해 주실 분들입니다. 오르겔 탕치 다시 한번 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르겐 탕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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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